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마술도 보여드릴거에요. 이런 마술이에요. 네 전 이거 이런 마술이에요. 네 하고 빨대 3개가 필요하고요. 나사들 3개가 필요하고 이거 꼭 잠기는 것도 3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묵상콩을 섞을게요. 저는 묵상콩을 섞어줄게요. 저는 묵상콩을 섞어줄게요. 저는 묵상콩을 섞어줄게요. 그럼 이거 하나, 둘, 둘, 셋. 저는 묵상콩을 섞어줄게요. 면을 섞어줄게요. 자, 면을 섞어줄게요. 뭐지? 에? 이카을? 전주가 꼽습니다. 네, 이 카드 잘 보셨어? 네, 전화 안 봤어요 안 봤, 지금 안 봤어요, 여러분 네, 제가 어떤 거를 했는지 안 안 봤을게요 제가 오래라믹 장소로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아, 근데 또 저는 여기다가 물을 넣어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꽉 잠글 거예요 네, 아주 꽉 잠겼어요 이것도 아주 꽉 꽉 꽉 당길게요 내가 배신 해준 거야 해 준 거야, 내가 물 주는 거야 네 해 준 거야 네 잠시만요 네 연구와 장난감 통구장에 나오는 연수가 아주 꽉 잠겼어요 아주 꽉 잠겼지, 연수야 아 아유, 이거또? 이거래? 이거래? 오 다 으 응 네 잠갔죠?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성경이야기 이거 하고 성경이야기도 읽어드릴 거예요 주황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 이게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통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병에 제가 잘 알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흔들면 계속 그러면 나사 응 여러분이 본 것들에서 나사가 있을 거예요 나사가 풀 거예요 내가 흔들어 볼게요 내가 흔들어 볼게요 내가 흔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사 뭐지 네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제 맛을 싫어 그냥 마술을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실패한 걸로 마술을 실패해버렸어요. 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목은 A Test in the Desert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막에서 40일 동안 안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되게 배고팠어요. 네 개미들도 도마뱀도 헬멧냄도 더워서 붙었어요. 네 헬멧 없음 이런 다른 분들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려면 아 배고프죠 배고프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고 막 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바구는 사냥이는 바구는 바구는 사이도 성전이 맨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보라고 했어요 성전에는 뛰어내리면 천사가 구해줄거라고 나와있다고 했어요 네 문제가 있네요 Jesus turned rock into bread when he was hungry I need dark So Jesus used God's word to give his second answer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He said quoting again from the Bible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한 맨 꼭대기로 가서 모든 땅을 보여주었어요 나에게 전화는 이 세상 모두 널 거라고 말했어요 Was that done? Satan tempted Jesus to jump off of saying angels would rescue him 해본 때다 Go away Satan Jesus commanded Then he quoted God's word one more time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e only serve you 음 음 음 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 하고 음 음 하나님만 사전하라고 했어요 네, 괜찮은데요, 모두를 받았어요. 오, 화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레즈님을 도와주, 돌봐주었어요. 맞죠? 네, 오늘은 The Tent in the Desert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술이 실패해서 아까워요. 그러면 안녕.